이제 이 가정에 평화만이 깃들 것입니다 벌레 끼어다니도 끈질거리고 착각 딸의 싸가지가 없어진 리스펙 나무 동방적 재주신 아끼야 핸드폰 내리고 물러가라 아끼야 물러가라 건당 천만원여서 천막살하라고 그랬어요 백립 바로 가시죠 뭐야 너 박사님 화폐 이런 영역 가득한 것들은 태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오 이 말이오 이 말이오 이 말이오 민 Nikki 이 말이오 이 말이오 작동 이 말이오 이 말이오 이 말이오 감사합니다.